빨리 가서 쉬어야지. 저녁 미사까지 보느라 힘들었겠다. 그럼 괜찮아. 오빠는 괜찮아? 응. 만 튼틀하잖아. 오빠 정말 괜찮아? 아니, 뭐가. 나 때문에 맨날 이러는 거 괜찮냐고. 갑자기 왜 온 일 있어? 아니, 갑자기가 아니라 우리 2년이나 만났는데 제일 많이 오는 데가 성당이잖아. 오빠네 집에 놀러 간 적도 한 번도 없고 단둘이 여행 간 적도 없고 재미있는 게 없잖아. 우린 뭐가 없잖아. 네가 했잖아. 너만 있으면 되지 뭐. 뭘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. 그래도 나 때문에 힘들지. 다 알고 시작했잖아. 음... 그래도 괜찮다는 확신이 들 만큼 널 좋아했을 때 그때 고백한 거야. 보통 사람들이 아는 보통 연애보다. 네 생각이 더 소중하다고 믿으니까.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강제야, 고해성사 좀 그만 좀 봐라. 제가 나쁜 상상을 했습니다. 아 별 죄도 아니야, 상상도 못하니? 그래도... 그래도 하루 걸러 한 번은 너무했잖아. 나도 주님도 바빠. 너네는 그냥 결혼을 해라. 이제 그래도 되지 않니?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